어 음 거기가 맛있다 잘 샀다 음 아 싱싱해보여서 음 아 이거 좋다 음 생선에 신중한 하기만 하면 맛있어 무조건 좀 어디에가 비닐을 다 따오 하기를 해서 소금 딱 치고 소금 간 달겠다 신경은 맛있어 신고만 돼 근데 모든 음식이 간이야 아니 동생들 다 살 찌어주고 또 그 짓을 하네 그 언니들이 하는 짓이야 그게 어쩔 수 없어 그게 정상이야 정상 자 한번만 메이크업 받아먹어봐 아 싫어 아 해봐 빨리 알았어 아니야 내가 먹지롱 또 꺼내 하나 여기에서 접시 치워줄까? 여기다 올려놔 그릇을 두껍 벌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먹지를 않거든 반찬을 꼭 접시에다 놓지 그러자 고수들은 절대 그릇을 안버려 접시에다가 갔다가 먹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다니 편하더라구 그래서 아 맨날에 조대위 목사 사모님이 나한테 어 지금 또 찍고 있어요 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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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호박 먹고 아 으아 그럴뻑갖고 응응 됐어 응 응 응